자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가형수험생 여러분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자 오늘은 가형 6평 이후에 가형에 대한 정리, 가형시험이 어떠한 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앞으로 공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는 그런 퀘스트입니다. 총평으로 담기에는 내용이 조금 무겁고요. 이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정도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조금 두고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당한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 봐야 되고 크게 보자면 정책적인 어떤 측면에서 현재 대학 입시에 특히 수능에 한정해서라도 수능이라는 시험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곳에서 고민 중인 거죠. 교육부에서도 여러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일련의 고민의 결과로써 이번 6평 수학시험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선생님 겨내고 변함없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물론 지금 우리는 이 시험 자체에 좀 한정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무슨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과격한 주제를 달았습니다. 관성을 깨자, 현실을 직시하자라고 달았는데요. 가형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드러난 결과를 한 번 더 살펴보고 갑시다. 드러난 결과 정답률표 다시 작성해 드렸는데 이번 시험 딱 보면 킬러, 까만색 킬러입니다. 킬러급 정답률이 나온 문제가 5개나 있었죠. 그러니까 1컷이 내려간 게 정상이에요. 5개니까 하나를 맞으면 1컷이 되고 중킬러가 딱 5개야. 중킬러, 킬러 합쳐서 10개죠. 이거 다 틀리면 60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킬러, 중킬러 중에 1개 혹은 2개 정도까지 맞아야 3등급 컷에 딱 걸리는 전통적인 그러한 정답률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자, 등급 컷 딱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등급 컷이 역대 최저입니다. 역대 최저고. 굉장히 넓게 벌어졌다고 등급 컷도 벌어지고 1컷도 확 떨어지고요. 각각의 등급이 확 떨어진 시험이 확실합니다. 자, 선생님이 사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 6평 전에요. 이건 좀 심했다 사실. 너무 심했다. 회색이 너무 많고 이게 너무 오래 반복됐고 전반적으로 이것은 수능의 절대평가하라는 수능을 절대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이게 정책적 기조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사실 이렇게 시험이 오랫동안 거의 다 회색이고 중킬러라고 할 것도 별로 없이 킬러만 유독 돋보이는 이런 양극화된 시험이 상당 기간 우리를 시험을 이렇게 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적응을 좀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진짜 이런 정답률을 보여야 하는 시험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현상, 이런 어떤 결과에 이면에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천천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에 진실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현상이에요. 20문제 정답률로 봤을 때 중킬러라고 불릴만한 문제 5개 킬러급 21, 29, 30을 논외로 하고 21, 29, 30이 아니더라도 28번이나 19번 같은 경우는 완전 킬러급 정답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딱 보면 킬러가 5개 나왔고 중킬러가 5개였구나. 정말 그렇게 해서 어려웠던 시험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것이 진실인가? 이것이 진실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지를 들여다봐 이번 6평 시험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여기 있는 이 5개가 여기 있는 이 5개가 정말 그렇게 풀기 힘들었던 문제였던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5개가 정말 손도 못 댈 정도의 킬러였던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봐 29번, 30번 역대 킬러 문제 중에는 제일 쉬웠어요. 역대 킬러 문제들 중에 제일 쉬웠다고 좀 다른 성격으로 쉬웠는데 29번은 객관적 난이도를 많이 낮췄어요. 실제로 30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긴 맞는데 완벽히 기출이 재출제였습니다. 2014년 9평 30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시 낸 거예요. 기출 공부를 충실히 한 학생은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런데 정답률은 결코 수직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이번에 정답률 볼까요? 30번 정답률 7% 이 7%는요. 이런 문제들에 비해서 훨씬 어려웠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않았어요. 객관적인 정답률 20% 정도 나와도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기출 킬러의 재출제니까. 12% 사실 이 문제들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훨씬 쉬웠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저기까지 못 갔어. 못 갔습니다. 왜? 이 앞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웠기 때문입니다. 16번이 안 풀려. 심지어 14번이 14번이 답이 안 나와. 보기에 4가 없어.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14번은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리고 매우 평범한 문제라고요. 그동안 많이 봐왔던 듯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답이 없어. 당황하고 끝나지 않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 문제들도 61%는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 절대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던 거죠. 도착을 못해서 정답률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객관적인 정답률이 18% 나올만 합니다. 확통이었는데요. 정말 근데 저 문제는 킬러처럼 복잡한 문제였는가? 그렇게 따지면 또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한번 천천히 해설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해설 강의를 듣거나 본인이 스스로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해 나가면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정답률이 이번 시험에 나올 수는 있었는데 그 정도급의 문제는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이쪽 문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일까요? 선생님은 저 문제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뺏겼을 것이다. 그리고 우왕좌왕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고 충분히 그러한 상황을 겪었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어요. 선생님도 시험 문제를 풀어보거든 당일날 야 이건 좀 아이들이 정말 당황했겠다.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 굉장히 어렵게 느꼈겠다라고 직감했습니다. 당일날 우리 그 웨가스터디 수학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또 그 부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것은 객관적인 난이도에 비해 아이들을 크게 당혹시켰을 시험이다. 이것은 굉장히 충격파가 큰 시험이다. 라고 제가 당일날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과연 정말 킬러가 5개 중킬러 5개 기본 문제 20개짜리 그런 시험이었던가 를 선생님은 심각하게 의심한다 그랬죠. 왜 우리는 이런 결과를 받은 걸까 왜 이런 결과가 드러난 걸까 사실 그 이면에 이유가 이거예요. 27...3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뭐죠? 27문제 빅킬러 세 문제 킬러 이 사이의 간극은 매우 넓다. 이것은 여러분 탓도 아니고 그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왜? 앞서 봤듯이 2011년 12년 정도를 제외하면 13, 14년부터 특히 작년 재작년 6구 수능이 너무 물수능이었어요. 킬러 문제를 제외하면 너무 기본 문제 중심이었고 뻔하디 뻔한 이게 내신이야 수능이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어 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하는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킬러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앞에 문제를 실수 없이 실수 없이 빠르게 푸는 것 그렇죠? 이 모순적인 행동이라고 빠르게 푸는데 실수도 안 해야 돼 그렇죠? 스트레스도 되게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형식의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어느새 몇 년 동안 그런 시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 간격이 더 멀어지고 킬러는 아예 그냥 버리고 중킬러 중킬러도 별로 없죠. 킬러가 아닌 문제를 시간을 빨리 확보하면서 풀어야 된다는 그런 그런 어떤 전략 아닌 전략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27문제를 풀면서 좀 고민해보고 읽어서 정확하게 읽어서 무슨 뜻인지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미 지는 거야. 왜? 다른 애들은 쫙 나가고 있는데 내가 이 문제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생각할 만한 문제가 별로 없던 시험을 꾸준히 쳐왔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 그런 당황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보인 거예요. 27문제가 쉬어도 너무 쉬었기 때문에 작년 수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27번 이게 2차곡선이었잖아요. 그렇죠? 대칭이라는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가 숨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안 풀리는 거죠. 작년에 사실 준킬러라고 불릴 만한 문제가 그게 하나였거든. 이 하나가 정말 많은 수험생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게 안 풀리는데 킬러로 가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준킬러 비킬러죠. 사실 작년까지. 비킬러가 안 풀리는데 킬러를 푼다? 사치입니다. 비킬러 남들은 다 맞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막 심장이 콩당콩당콩당콩당콩당 내 1년 공부가 완전 헛걸어구나. 킬러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게 안 풀리는데. 패입니다. 양극화된 시험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돼서 사실 정상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에 적응해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진짜 앞에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는 게 이제는 너무 고통이에요. 그것도 평가원도 아니고 수능에서 작년 수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해할 거야. 그 순간에 그 아찔함을 우리는 이런 시험을 예상하고 있었죠. 물론 수험이 현강에서 그리고 수업시간이나 곳곳에서 있죠. 이건 너무 심하고 현재 어쨌든 이게 여론 정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을 좀 수용하려는 그런 어떤 흐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런 시험을 예상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 그리고 본질이 아니다. 학습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해왔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짧은 한마디가 6평 시험 현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전략 올바른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기에는 힘이 약했을 겁니다. 왜? 계속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일부 일부 커리큘럼들 일부 학습 방향이 이게 너무 절대화됐으니까 그죠? 이게 이 이런 현상을 만들어낸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은요 이거예요. 20개 그리고 뚱뚱한 7개 중킬러인데 킬러 아니야. 정답률이 19번 28번 정답률이 킬러급으로 나올 만한 이유는 있어. 하지만 킬러 아닙니다. 킬러는요 조건이 많아. 그리고 생소해. 그리고 통합적이야. 이 문제들은요 두 개의 단원 두 개의 단원을 그냥 섞은 아니면 한 단원인데 조금 낯설게 많이 낯설게 이렇게 준 짧은 문제예요. 절대로 형식적으로 킬러 문제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킬러 문제가 아니고 매우 중요한 것이 낯선 조건을 세 개, 네 개 곱치면 그건 진짜 못 풀어요. 풀기 진짜 힘듭니다.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게 킬러인 거잖아. 그죠? 그런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있었던 19번 여기 있었던 여기죠. 19번, 28번은 킬러 문제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걸 킬러로 느낀 거죠. 또 봐. 다섯 개 중에 21, 29, 30 킬러의 형식은 유지했지. 킬러의 형식을 유지했다는 거 중요한 사실이야. 킬러의 형식은 유지했다고. 형식을 유지했다는 건 뭔 말이야? 21, 30은 미적분해서 내고 29번은 기백에서 낸다는 형식 그대로 유지했고 문제의 조건 많아요. 빡빡한 조건을 줬습니다. 조건이 여러 개 얽혀있다고요. 킬러의 형식 유지했어. 그런데 난이도는 팍 낮췄어. 21번 21번은 신용으로 냈어요. 이건 진짜 킬러예요. 진짜 킬러입니다. 아직도 29번이나 30번을 안 풀어본 학생들 꼭 풀어요. 풀 수 있어요. 29 난이도 확 낮췄어요. 난이도 확 낮춘 겁니다. 18번에 와도 될 정도로 복잡도만 높을 정도로 형식은 킬러지만 30 있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9평 30번 재출제예요. 다시 냈어요. 선생님 교재도 이렇지는 않아요. 선생님 BTK 있는 교재도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 가장 핵심만 딱 그대로 반복해서 내면요. 일단 맞아야 돼요. 기출 킬러 제대로 공부했으면. 재출제 했습니다. 얘도 난이도를 낮추는 과정에 사실상 거의 재출제 수준이에요. 이 다섯 문제가 사실 본질이 이렇다고 해요. 본질이. 다섯 문제 중에 두 문제 일로 가야 돼요. 둘로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중킬러고요. 그리고 21, 29, 30 중에 두 개는 분리시켜야 돼요. 기출 킬러를 확실하게 공부하면 당연히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못 갔지. 못 갔어요. 그 문제에 갈 여력이 안 되는 거지. 내가 무슨 킬러냐. 아마 여러분들이 이 6평 시험을 치면서 많이 마음이 무너졌을 텐데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발목을 팍팍 잡히니까 잘못 풀었는데 보기에 오답이라도 있으면 맞는 줄 알고 풀고 넘어갔을 텐데 잘못 풀어서 얻어낸 답이 보기에 없어. 그러면 못 가잖아. 그렇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소홀했었고 그동안 이 문제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제 자포자기가 된 거죠. 이게 이번 6평의 진심입니다. 객관적인 객관적인 문항들의 성격은 딱 이렇게 네 종류로 나뉜 게 맞아요. 사실 그래서 있잖아. 선생님은 시험 종료 후에 학생들한테 96점 받기가 더 쉬워진 시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1컷이 8사로 떨어졌는데 96점의 가치는 어느 해보다 빛나는 해가 됐는데 그럼 96점을 받기가 더 쉬워졌다고요? 네. 킬러마저 예년처럼 셋 다 굉장히 어렵게 두 개까지 굉장히 어렵게 내는 시험이었다면 구르기 어렵죠. 작년 수능은 21, 32 어려웠다고 진짜. 그래서 1컷이 90이었던 거예요. 구르기 어렵게 힘들었다고요. 작년.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복귀해 봐. 얘 빼고 얘 빼고 있지? 마지만 해요. 그동안 공부 충실히 해 온 학생이면 마지만 하다고. 자 이게 진실입니다. 96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96은 매우 현실적인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힘있게 강조하지 않으면 와닿지 않을까 봐 선생님이 되게 여러분들에게 절규하는 거예요. 지금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양극화된 시험에 적응되어 있는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버리고 그냥 수학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꽤 까다로운 문제들이 곳곳에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올해 6평 보여줬듯이 킬러의 형식은 유지해 줄 테니 6평의 킬러의 형식 유지해 줬잖아요. 킬러 3개에도 전통적인 킬러에도 맞을 만한 게 있는 시험 중킬러는 그냥 차분하게 풀다가 안 풀리면 넘어갈 수도 있고 심지어 몇 개 틀릴 수도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치는 게 맞아요. 그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선생님 요새 상담을 좀 하는 편인데 상담을 하면 여기 집중합니다. 초반에는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여전히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중킬러 대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코스를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얘기부터 합니다. 일단 이 시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앞서 좀 말씀드렸어 이것은 6평에서 정한 한 해의 기조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육 정책의 기조에 따라서 얻어진 결과 그 기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현상 결코 이건 선생님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옛날처럼 다시 빅킬러 빅킬러 27개 이걸 맞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시험은 이제는 올해 내에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시험 수능 시험은 시간 싸움 아니야. 27개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하면 안 돼. 준킬러는 이제 킬러급은 아니야. 하지만 좀 생각을 해가면서 고민하면서 개념과 연결시키고 차분하게 풀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전제? 틀릴 수도 있다. 내가 그걸 못 풀 수도 있다라는 준킬러지만 못 풀 수도 있다. 저 뒤에 킬러지만 풀 수 있게끔 형식적으로만 킬러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좀 막혀도요. 당황하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더 이상 이런 몇 분 컷 빅킬러 일단 막고 봅시다. 이런 이런 전략 다 폐기해야 됩니다. 빅킬러 중심에 일단 시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건 다 폐기해야 됩니다. 모의고사의 성격이 일부분 변경된 거예요. 실전 연습할 때 시간 관리는 이제 성격이 바뀐 시간 관리입니다. 그냥 골고루 풀대 시간 봐가면서 어? 내가 30분 남았는데 중킬러 포함해서 킬러 포함해서 다섯 개 못 풀었다. 그럴 수 있는 시험이니까 그냥 그런 시험을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두 개 더 풀고 그 중에 세 개 더 풀고 이게 맞습니다. 적어도 재출제되는 기출 킬러 재출제되는 킬러랑 낯선 킬러는 구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 구별해 가면서 낯선 킬러를 가장 후순히 노는 게 맞겠죠. 중킬러도 충분히 안 풀리는 문제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 일단 시간 싸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 실수 공포에서 좀 벗어나도 돼요. 선생님도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아니면 아니 지금까지 현재까지 학생들이 계산 실수에 대한 공포가 이해가 돼요. 계산 실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보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학생들 보면 마땅히 좋은 거리도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차분하게 계산하자. 정도로 가자. 이런 예외. 하지만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이 가지는 그런 공포를 이해가 충분히 됐었어요. 왜? 하나 틀리면 등급이 하나 내려가. 중킬러를 못 풀면 비킬러를 못 풀면 킬러 갈 가치가 없어요. 다 같은 4점인데. 그런데 계산 실수에서 4점 날라가잖아요. 1년 킬러 공부하고 다 무용지물인 거랑 똑같아요. 얼마나 그 타격이 큰데. 이건 정상적인 시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선생님은 그 지점에서 굉장히 많이 화가 났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험에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얘기밖에 못했었는데 이젠 실수 공포 좀 벗어나세요. 하나 실수해도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왜? 등급과 간격이 벌어졌잖아. 실수가 아니더라도 틀릴만한 문항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냥 많이 틀린다고 어려우니까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한 지나친 공포 버리고요.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하게 읽어가면서 차분하게 계산까지 깔끔하게 해나가면 돼요. 여전히 실수를 줄여야겠다라는 그 강박 가지고 있는 많은 수험생들 있지 실수 줄일 수 있고 오히려 그 강박 때문에 실수를 더 많이 했다고 적어도 그런 객관적 환경은 사라졌어요. 이런 현실을 즉시하십시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해 되시죠? 마지막 한 마디 더 쓴소리. 줌킬러요. 특효약 없어. 줌킬러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그 묻는 답답함은 알겠는데 달콤하디 달은 그런 어떤 특효약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세임위원은 킬러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킬러의 체계적인 어떤 접근을 강조하는 강사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럴 것이 킬러 주제가 카테고리가 생기고 누적돼 오니까 분석해서 같이 공부하는 건 당연해요. 그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봐. 기출킬러 재출제되고 있지. 그 학습 여전히 유효해. 당연히 해야 돼. 그런데 현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현실을? 현재는 있잖아. 줌킬러 있죠. 아까 그 7개가 된 줌킬러 있지. 낯설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우린 그동안 줌킬러라고 불릴만한 문제를 많이 본 적이 없고요. 단원 통합된 문제들 과목 통합된 문제들 굉장히 낯선 게 왔다고요. 그거를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단원이 통합될까요? 그걸 섣불리 예측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줌킬러를 어떻게든 좀 빨리 맞추고 싶어는 여전히 이 사고에 갇혀있는 사고야. 빅킬러를 빨리 맞아야 되는데 빅킬러를 빨리 맞아야 되는데 계산실수하면 큰일 나는데 이 사고가 지난 4, 5년간 수능을 지배했던 사고라니까 그 사고 하에 줌킬러를 그렇게 장악하고 싶은 거야. 가능하지 않아요. 사부지 푸는 게 훨씬 잘 풀어요. 그래야 저 뒤에 있는 킬러 맞출만한 것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말잖아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맞는 과정이야.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올해 줌킬러를 어떻게 대비해야겠다. 줌킬러는 이것만 다 하면 할 수 있어. 시간 내에 줌킬러를 다 맞추게 해줄게. 이런 것은 다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요? 진실이에요. 진실입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편해질걸요? 그러면 오히려 고득점 할 수 있어요. 어느 해보다 96점 받을 수 있는 저를 찾았습니다. 이 퀘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이 전국의 절대다수의 수험생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선생님 얘기를 조금 공감하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진다면 그리고 좀 차분하게 하반기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어느 해보다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수험생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런 사고의 틀에 갇혀있다고. 그러니까 유리해요. 이게 뭐 경쟁해서 쟤네들을 버리고 가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기 선생님은 바랍니다. 공정하게 원래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치? 하지만 뭔가 크게 변하는 시기에 있지 모두가 한꺼번에 그 생각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야 대세가 돼야 그때에 그때서야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 올해 절대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면 사태의 진실을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면요. 훨씬 유리해요. 96점 그 어느 해보다 가치가 빛나는 표준점수 많이 올라갔죠? 그 어느 해보다 가치가 빛나는 96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 정도로 갑시다. 일단 기출킬러 마스터 하세요. 기출킬러는 킬러의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유력한 방식으로 육평이 선보인 방식이지. 그치? 선생님 수능도 그러면 킬러 3개 중에 2개는 재출제할까요? 몰라요. 그걸 왜?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형식을 유지하면서도 난이도를 낮출 수 있는 유력한 방식 중에 하나을 보여줬잖아. 그쵸? 그러면 기출킬러 마스터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학습이에요. 기출킬러 아주 많지 않습니다. 킬러 문제 양치기로 막 풀어가는 그 방식이 아니라 기출킬러에 집중하시고 조건과 의미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중요한 학습소스가 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점수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 쏟습니다. 원천 쏟습니다. 여름방학까지 좀 늦으면 한 여름방학 정도까지 기출킬러 마스터 1등급 받고 싶은 학생들 있죠? 킬러 3개 중에 2개 정도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6평 내준 거 받지? 기출킬러 마스터 하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준킬러 아까 선생님이 특효액 없다 그랬죠? 그런데 적응은 돼. 적응할 수 있어요. 적응이란 뭐냐면 원래 시험이란 그런 것 어떤 문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아주 길어서가 아니라 어려울 수도 있으니 충분히 문제를 읽고 정확하게 읽고 생각해가면서 개념과 연결시켜 가면서 어떻게 풀으라는 건지 출제 의도를 파악해 가면서 차분하게 푸는 것 이게 습관화 되는 것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7개의 준킬러 중에 한두 개 틀려도 돼요. 한두 개 틀린다고 1등을 못 받는 게 아니잖아. 그치? 한두 개 틀릴 수도 있는 것 그래야 오히려 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마인드 전환 여러분은 충분히 준킬러 적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도 않는 문항 그냥 어설프게 어설프게 좀 조악한 문항으로 준킬러 연습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검증된 컨텐츠로 하반기 학습하시면 될 겁니다. 검증된 컨텐츠라는 건 최근 한 3, 4년 전부터 좀 오래 잡으면 5년 전부터 출판시장이 기출문제집 외에는 수능에 처제화되어 있는 문제집이 하나도 없던 시절이 불과 5년 전이에요. 그렇지만 5년 전부터는 그래도 당해년도 수능 혹은 전년도 수능이라고 할지라도 수능다운 교과 개념에 근거하지만 결코 그렇게 괴랄하지도 않고 결코 어거지스럽지도 않고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생산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잘 판단하면 양질의 컨텐츠들 잘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돼요. 6평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습니다. 단원 통합형 과목 통합형 아니면 함정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자체를 교정시켜주는 노골적인 함정 문제 14번 같은 거 그런 문항들이 근거 있게 충분히 개연성 있게 담겨있는 컨텐츠들이 나오겠죠. 비록 소수지만 첫 해니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그냥 연습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코 작년까지의 그런 어떤 수능시험의 그 틀거리에 갇혀있지 않는다면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래의 찬스 마지막 선생님 한마디만 해줄게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 입시 시절에 선생님이 빠른 반수를 했는데 학원을 다녔죠. 당연히 그 학원 선생님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가르쳐줬어. 그걸 그때 몰랐어. 그 해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누구나. 대학교 딱 가보니까 그때 선생님이 수능 철세대거든. 본고사 철세대. 수능과 본고사 철세대인데 아무 준비도 없이 실력 정석 다섯 번 풀고서 대학교 들어온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냥 각 지역의 천재들이에요. 그냥. 아무 콘텐츠가 없으니까. 그 해 있잖아요. 선생님 다녔던 그 재수생 학원에서 서울대 천백 명 갔어요. 사백 명 가던 학원에서. 입시 제도가 급격하게 변하던 시절이었죠. 지금은 입시 제도가 바뀐 건 아니지만 수능 수학에 있어서는 출제 형식이 출제의 어떤 방식 방향 지향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서 정도로 가고 양질의 콘텐츠를 충분히 찾아서 공부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해 되셨죠? 강의에서 만납시다.